XSFM입니다. I, D, W, K 평소같은 이번주, 민주평톡에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2017년 6월 4번째 금요일의 그것은 알기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수복 30주년의 한 달이 벌써 거의 다가가고 있군요. 그것은 알기 싫다 229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XSFM의 유승균PD입니다. 잠시 후에 이번주의 민주평톡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번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끝도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물론 비싼 걸 사면 띠가 많이 떨어지니까 컴스테이션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경식 사장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비싼 그래픽카드를 요즘 사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내가 너무 사고 싶다 그래도 말리시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죠. 가끔은 의사 같아요. 네. 내 몸의 소리와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평톡 시간입니다. 미디어 브리핑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뉴스톌크 오늘은 한 명이 더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기껏해야 윤세민 기자이지만 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 태투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비합법화가 돼 있으니까 네. 크림 연고, 태투 전용 연고가 수입이 안 돼요. 어이구? 그래서 우리나라에 타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아기 습진 크림을 바르고 다니거든요. 땡판텐이라고. 네. 타투한 사람들 가방 뒤져보면 그게 다 하나씩 나와요. 아, 나도 지난번에 한번 놀러가서 많이 탔을 때 그거 한번 사본 적 있어요, 약국에서. 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할 거고요. 어제 앉아있던 손희상 선생이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XSFM의 거목 손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목은... 거목이심은... 네. 거목은 거지 목숨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스톤콜드 도도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잠시 후에 뵙죠. 첫 번째 이야기는 윤세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아, 6월 20일 사설입니다. 네. 중앙일보의 남정우의 시시각각이라는 사설 코너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제부 기자 출신이신 것 같더라고요. 국내파 문 대통령의 외교비책이라는 사설이 나왔습니다. 네. 사설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죠. 원래 그냥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그냥 민주평통에 넣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윤세민 기자가 집어주는데 보는 순간 감동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미국 여행 이분이 이제 그 보수의 심리를 과잉 대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보시죠. 전임자 중 문재인 대통령만큼 외국물 못 먹어보니는 딱 한 명 빼곤 없다. 이승만은 아예 미국통이라 등극한 케이스. 일본 육사 출신 박정희 일본 육사 출신이라는 걸 지금 미국물 먹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일본 물, 일본 물 아니에요? 미국물이 아니고 외국물. 네. 그렇죠. 이게 외국물이면 일제감정기 국민들은 다 외국물 드신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감정기에 태어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게 한인 거죠. 그랬으면 외국물을 드셨을 텐데. 미 육군 특수심리전 학교에 다녔던 전두환 노태우도 당시엔 드문 유학파였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둘 다 6개월짜리 군사교육을 특수전하고 심리전 교육을 두 개 수료하고 1년 만에 돌아왔죠. 20, 30대 국회의원이 된 김영삼, 김대중, 비즈니스맨 출신의 이명박은 업무상 해외 나들이가 잦았다. 박근혜도 프랑스에서 공부했다.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죠. 프랑스로 유학을 가서 그로노블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6개월 후에 어머니가 적용을 당해서 6개월 만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물을 드시긴 드셨어요? 네. 예외라면 문 대통령이 존경하는 노무현. 그도 취임 전까지 3번 외국에 다녀온 적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구경한 적도 없어. 박정희 이야기를 할 때는 일본 육사 출신도 외국물 먹었다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미국은 구경한 적도 없다고 미국이 튀어나와요. 그러네요. 약간 변경되네요. 취임 전에 3번 외국에 다녀온 적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갑자기 안 쳐주기 시작해요. 그러네요. 바빠서 본인이 퇴고를 못했을 수도 있긴 해요. 물론 이런 분들은. 갑자기 빵구나서 원고 써라 이렇게 할 때도 많으니까. 에이 설마. 아니에요? 뒤를 보면 이거를 까먹었다고 하기에는 의도성이 있어요? 진행이 유려해요. 볼게요. 대선 땐 해외 경험 부족이라는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해명은 이랬다. 여행 가는 거. 교포사회에 후원해 만들러 가는 거. 미국 관리 만나 사진 찍는 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데 다 탐탁치 않았다. 고. 저기 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지면에 나온 정식 기사를 칼럼. 칼럼이죠. 정식 칼럼이에요? 네. 말이 안 되는데. 왜요? 얘는 교열 기자를 쓰거든요. 벌써 맞춤법이 안 맞는데. 여행 가는 거라고 쓰면 안 되죠. 아. 이건 발언을 그대로 옮긴 거니까요. 직접 인용이니까. 몰래. 고. 독특한 설명. 특히 미 관리들과의 사진 운운한 게 꼬투리가 돼 그는 큰 홍역을 치러야 했다. 그럼 문 대통령은 어떤가? 노무현의 영향 때문인지. 2012년 정치 입문 후 그 해 1번에 하루 들르고 지난해 네팔과 부탄의 관계 전부로 돼 있다. 이게 왜 노무현의 영향 때문이죠? 자. 어렵습니다. 슬슬. 그리고 네팔과 부탄에 간 게 노무현의 영향인지. 1번에 하루 들른 게 노무현의 영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남정호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죠. 미국에 못 가봤다. 네. 인 것 같아요. 자.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최측근 외교 참모도 미국행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기회는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는 거다. 하나 미 대사관 얘기는 다르다. 뉴욕에서 유학한 아들 졸업식 때 잠깐 갔다는 거다. 최종 확인차 청와대에 물어보니 참여정부 때는 없었지만 앞뒤로 간 적은 있다는 대답이다. 결국 최측근조차 모를 정도로 그의 해외 경험은 노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숨기기 전략 덕인지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은 해외 문외한 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었다. 이 문장은 이해가기가 좀 힘들죠. 일단 해외 문외한이라는 비판을 어느 정치인에게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숨기기 전략이 갑자기 나와요. 아들 졸업식 때문에 뉴욕에 사적으로 다녀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최측근 외교 참모가 알고 참고할 만한 해외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라든가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가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적인 여행은 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숨기기 전략이 돼요. 그리고 이런 숨기기 전략 때문에 해외 문외한이란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윤세민은 강도짓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논리 배우기 놀이네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쓰자면 윤세민이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숨기기 전략 때문에 윤세민은 강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강도라고 기재를 해줘야지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리고 이 말은 문맥상으로도 조금 틀렸어요. 해외 문외한이란 비판을 피하려면 해외에 다녀온 경험을 숨기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게. 그런데 네팔과 부탄을 다녀온 건 또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나쁜 버릇 중에 하나인 언론인들이 자기한테 와서 인사 안 했다는 이유를 괘씸죄로 칼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복덕방에서 만나서 특히나 스포츠 기자들 많이 하던 짓거리인데 그것 때문에 김병현 선생이 종종 희생되곤 했죠. 뭔가 이게 복덕방이나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나 해외여행 어디 갔다 와가지고 자랑해본 경험 서로에게. 그런 게 없다라고 타박하는 듯한 어감임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부러워하지 않으면 되게 약오르는데.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이 다음입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미국에 놀러가는 세상이다. 도대체 누가요?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가능하죠. 웬만큼 살면서 미국 한 번 안 가보니를 찾기란 힘들다. 저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여기 다 안 가봤다. 밤에 한 표. 네. 미국에 가면 비슷한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이거는 저희가 다 안 가봤으니까 못해본 생각이겠죠? 네.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 대륙 한복판의 광활한 벌판. 그리고 곳곳에서 목격되는 풍요로움을 접하면 기가 질린다. 그런 후 이런 나라와는 싸우지 말고 원만하게 지내야 우리가 잘 살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제가 여기 교열 기자로 이런 경력이 없는 게 정말 다행스럽네요. 살면서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을 찾기가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는 찾기 힘든 사람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다녀온 사람이 고작 느껴야 되는 게 이런 나라와는 싸우지 말고 원만히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뭘 본 걸까요? UFC? 그렇겠죠. 아니면 덩치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를 갔다 왔나? 아니 무슨 로키 산맥을 보고서 산이 이렇게 크니 싸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뭘 보고 싸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랜드 캔이요? 저는 세부도에 가보고요. 이렇게 도시가 잘 돼 있고 냉방이 잘 돼 있는데 싸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필리핀을 정벌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지만 말입니다. 이 생각이 이리로 넘어간다는 게 정말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부산에 가서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그냥 돗자리 갈고 술을 드시더라고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또 목소리가 크시다 보니까 저는 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서로를 꼬시는 중이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해외... 싸우지 말아야 된다. 대통령의 해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 경험에서 느껴야 된다는 게 고작 이런 나라와는 잘 지내야 하는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거면 그 나라와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거는 그 나라의 국방 백설을 보고 느낄 일이지. 그렇죠.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가서 느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들의 외교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외국물을 안 먹어도 전문가를 등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노무현 역시 임기 1년 후부터는 반기문, 송민순 같은 노련한 외교관을 등용해 호평을 샀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싶은 인분은 또 알뜰하게 칭찬을 해요. 그렇습니다. 반기문을 칭찬을 하네요. 아니, 블로그 들어가 보니까 이전에 반기문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 이 분이? 저는 반기문 씨가 대통령 후보에 사퇴한 게 지금도 되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반기문 씨가 대통령 선거 나올 걸 대비해서 선거송도 만들었거든요. 네? 진짜요? 반만 기문 뽑아봐. 암만 툭도 해봤자 끝나면 후회하도록.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심지어 투표송인데 사표 심리를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딴 사람 찍어봐 소용없다. 지금은 어떤가? 대통령부터 외국 물정에 박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미, 중, 일, 강대국 외교를 능숙히 다룰 프로가 지금의 외교 라인에선 잘 안 보인다. 원숙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중용이 절실해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미 외국 물정에 밝지 않다고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안 가봤고요. 미국이랑 싸우지 말아야겠다는 감동을 자신처럼 받은 적이 없어요. 메디스 스퀘어 가든에 안 가봤어요. 글의 말미에 대통령부터 외국 물정에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글의 맨 앞에 말한 외국 물이겠죠. 네. 6개월 유학, 군사 유학, 혹은 일제시대 경험. 그러니까 1974년에 프랑스에 6개월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력만 봐도 사실 논파가 가능한 이야기예요. 외국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 외에도 앞에서 다른 외국 물 먹은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정작 그 대통령의 외교 성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 성적에 대해서는 중간에 미국 대통령들의 외교 성적을 이야기해요. 그래요? 네. 아, 알겠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미국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과잉 미국 물.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야 되는 이유는 미국 같은 나라와는 싸우지 말고 원만하게 다시 지내야 한다는 걸 느껴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외교력이잖아요. 글을 쓴 본인이 네팔과 부탄을 다녀왔지만 미국에 가지 않은 것을 계속 문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은 어딜 가야 되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아, 이분이 네팔과 부탄을 다녀오신 거구나. 그러면서 또 미국 대통령의 외교력은 막 비판을 해요. 네. 그 사람들은 뭐 이미 미국에 있는데. 네. 이 글의 전문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직도 백인이 김치 좋아한다고 하면 행복해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계속되어 왔던 미국에 대한 인정투쟁. 네. 이것도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미제 양말 신었다고 반해 자랑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거 화승에서 만든 건데. 그렇죠. 그리고 연필. 미제 연필 같은 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미국을 동경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한국에서 만든 휴대폰을 한국에서 광고하는데 굳이 백인이 등장하거나 카피라이팅에서 한글보다 알파벳을 선호하는 등의 문제는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미국 가서 겁을 집어먹고 오는 일하고는 다른 일이죠. 그러십니다. 정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갖다 쳐요. 네. 그러면 겁을 먹어야 되는 건 한국이 국방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겁이 아니라 원주 동부가 뉴욕닉스에 대해 가져야 되는 겁이죠. 네. 쟤네들은 48분 동안 82경기를 뛰는데 저렇게 잘하다니. 그렇죠.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왜 산맥을 보고 와서 미국이랑 잘 지내야 되겠다고. 정확히는 마천루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으니까요. 마천루는 어딜 얘기하는 거죠? 뉴욕이겠죠. 뉴욕이에요? 아니 마천루는 어딜 가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단 한번 가보면 뭔가 종교적인 득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도요? 미국이요? 네. 그 저게 뭐야 영화 역도산 보면은 설경구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을 보고 나서 알아눕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큰 나라가 있다니 하면서. 미국을 보고 알아눕았어. 진짜 알아눕아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를 안 봐서 말을 못하게. 그러고 나서 일본에 돌아와서 죽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분도 곧 가실 것 같아요. 기사 쓰신 분들. 미국에 갔다가 일본을 가면 안 되는 거군요. 아 그런가? 역도산을 죽게 만든 미국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국력과 국력의 충돌이고 이태원에서 백인이랑 어깨동무하고 술 마시는 일이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칼럼을 쓰신 분의 인식을 따라가서 여기까지 보니까 결국 외교는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충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교관이나 이런 기자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아니고 그 나라 국민이 전반적으로 외교 상대국이 가지고 있는 인식. 그거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이 외교가 아닌가 싶은데 문제가 심각한 건 이 일을 하는 아재들이 이 인식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분야 전문가의 중용이 절실해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게 지금 글의 마무리라는 거죠? 네. 훌륭한 글이네요. 말이 안 나온다. 아니, 제 경험적인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칼럼을 쓰는 거는 교열하는 팀에서도 최고위층이 교열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일 신경 써서 내보내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준미달이죠? 다만 중앙일보의 시시각각 코너는 거기가 우리가 온라인판으로 기사를 볼 때는 다른 기사들이랑 다 똑같이 놓고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 지면판에서 딱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일종의 개드립을 치는 코너이긴 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기사 다른 칼럼 봤는데 다 되게 진지하던데요? 네. 사실 다 개드립이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막 재미있는 개드립이 아니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럼 그 글을 쓴 사람은 개드립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그거 하나는 엿봤습니다. 외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상스러움. 우리보다 강하고 우월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구별을 해왔고, 심지어 그 기준선을 나누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바라봐준다는 것. 여기서의 시각의 빈약함. 또 하나는 장관급 혹은 일정 업무군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전문성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후진적인 발상. 이런 것까지 드러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화만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은 이분은 개드립을 친 건데 우리는 웃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안 웃기다. 전 회장님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죠. 그렇겠네요. 중앙일보가... 홍형이요? 네. 아... 아... 홍형을 등용해라 이거 아니었을까요? 숨겨진 그 뜻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드님께서 또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홍형이 되면 이분은 조용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알뜰살뜰하게 욕망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네, 정말 알뜰하네요. 그거 마음에 들어요. 아저씨들은 이런 건 되게 잘해요, 또. 무슨 소리를 하다가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딘가에서 꼭 집어넣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트럼프가 화를 내고 경로하고 욕했다고 벌벌 떨어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욕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파트너 아임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손희상 상임고문이 나와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는 드렸었고요.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6월 19일자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난 6월 19일에 신사동의 어떤 문신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불법 의료행위. 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약 1만 7천여 명에게 미용 목적에 문신을 시술한 혐의라고 하는데요. 참, 경찰도 고생했겠어요. 고객이 몇 명인지 다 세봤다는 거 아니에요? 장부를 들춰보면 나오니까요. 엑셀 같은 게 있겠죠. 아, 그렇구나. 매일 경제는 이 사건에 불법 미용 시술로 36억 원 챙긴 무자격자 한 명 구속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흔해 빠진. 네. 동아일보는 무면허 눈썹 문신으로 50억 빌딩 산 미용사. 그리고 중앙일보는 눈썹 문신으로 50억 빌딩 산 신사동 지원장 결국 구속이라고 내보냈습니다. 결국 구속이라는 건 사필 규정이라는 어감을 주는데요. 네, 그런 어감을 주죠. 빌딩을 산 사람이 구속을 당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런 제목만 딱 보면 제목만 보더라도 각각의 보도 프레임이 불법, 무자격 이런 걸 강조하는 동시에 문신사가 취득한 이득을 강조하죠. 그러니까요. 그 이득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 마냥 그렇게 강조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도가 나가는 거는 언론이 말하고자 하는 법 바가 이런 거겠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규정. 이게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언론이 보여주는 시각이죠. 그럼 이 사건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그 문신사가 불법을 저지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구속됐겠죠.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가 되는데 의사가 병원에서 행하는 경우를 빼면 모두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피부과에서 하면 괜찮다. 의사가 아닌 일반 문신사의 시술은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조법 위반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정권 때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문신용 잉크를 위해물질로 분류를 했어요. 이게 왜 위해물질일까요? 그러니까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다. 많이 먹으면? 링겔로 맞으면. 그러니까 유해물질하고 위해물질은 달라요. 위해물질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 그 가능성이 높은 것, 그렇게 딱 분류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위해물질을 사용한 혐의도 같이 뒤집어쓰게 되죠. 아, 타인에게 위해물질을 사용한 행위가 되는군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할까요?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행위를 다 의료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밖에 3명 안에 4명 앉아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몸에 잉크질을 해본 거는 윤서인밖에 없거든요. 그럼 불법 시술을 받으신 전과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나쁜 사람으로부터 위해물질을 맞았어요. 피해자죠. 피해자. 돈을 뜯기고. 돈까지 뜯겼고. 그렇죠. 플레이그를 맞은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만 의료 행위로 문신을 규정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미용업으로 분류하거나 드물게는 자유업 또는 예술업으로 분류를 해요. 타당하네요. 왜냐하면 문신이 병을 치료하거나 환자를 돌보는 일은 아니니까. 의료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정말 이건 치료 행위나 건강을 개선하게 해주는 그런 행위가. 그러니까 무슨 뭐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내가 돈이 있어. 그래서 부모님은 요양원에 보내드렸어. 문신 소비스. 그러는 건 아니니까. 노인복지 소비스로. 이게 의료라고 볼 근거가 없긴 없네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자로 등에다 크게 자식농사. 성공적. 그런데 이렇게 의료 행위가 분리가 되지 않았던 사례가 또 있는데. 과거에 유럽은 18세기 초반까지 머리를 깎아주는 행위를 의료 행위로 간주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외과의사가 곧 이발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이발소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붕대 표시하고 그 피 표시가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흰빨파요. 네. 맞아요. 파란색 붕대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의 업무하고 이발사의 업무가 분리가 된 거죠. 그리하여 그 옛날에 의료와 관련된 서적들에 나와있던 삽화를 보고 있으면은 수술을 직접 하는 거는 좀 낮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집도 하는 사람이 이발사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21세기잖아요. 지금의 의사가 의사만 이발을 해줄 수 있게끔. 우리가 이발을 하려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은 그 법은 단지 이발을 억압하는 역할만은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 의사도 이발을 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의 머리는 잘하지만. 의대에서 6개월간, 6개월이 아니라 6년간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 훨씬 성격이 들어온 분들하고 분들한테 제가 머리를 맡겼어야 했겠네요. 4년 동안 막 뚜드려 맞아가면서 막. 그리고 그러면은 밤에 이발하러 가려고 하면은. 저 뭐지? 응급실. 응급실 가서. 그렇죠. 내가 내일 면접이라고. 그러면 원래 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해야 돼. 그렇죠. 그럼 이발 비가 15만 원 정도 나오겠죠. 네. 의료보험 되지 않을까요? 의료보험. 응급실 보험 잘 안 되잖아. 하여간 그 이발사가 그 가위라든지 고데기라든지 그런 위험한 도구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의료 행위. 그런 법이 있다면 되게 이상한 거겠죠. 문신을 의료 행위로 간주하는 국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 헌법이 있는 나라니까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금지를 해버리면은 막 헌법 소원 나고 난리 날 거예요. 대신에 그 앞에다가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그 앞에다가 장벽을 세워가지고 금지에 가깝게 만든 거죠. 맞아요. 이게 한국식의 규제 방법의 되게 전형적인 예를 보는 것 같아요. 시술 행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문신 장비를 의료기기로 분류를 하지만은 외국에서는 가위나 망치 이런 식의 일반 기구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장비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밀수를 하게 되죠. 맞습니다. 걸리면 밀수입니다 또. 네. 밀수가 되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꽉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맞습니다. 쌈마이 문신사들이 활기를 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한테 문신 시술을 해주는 것을 막는 것이 타투이스트 개개인의 양심에밖에 의존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어차피 성인에게 하든 윤세민 기자에게 하든 다 불법이니까요. 둘 다 성인 아니에요? 아 그런가? 아까 말한 성인은 세인트. 세인트.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도 문신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신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잖아요. 한국이. 좀 억압적이라고 하더라도 수요는 있는데 그래도 불법이니까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문신업에 나서서 부작용이 생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김춘식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에 의료법을 고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의료법을 고치고 문신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합법화하자. 차라리 그게 낫다. 그게 좋다. 그런 거였는데 결국 실패했죠. 왜냐하면 문신을 한 사람을 약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문화가 좀 조폭이나 그런 분들로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약후자의 문신 인식에서 못 벗어났죠. 그러니까 그런 보수적인 사회 문화가 이런 문신을 규제하는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데 너무 강건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게 시사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법적인 규제를 다루면 사람들은 그 규제 때문에 이득을 보는 집단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철옹성처럼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안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게 대표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냥 사회에 시각이 안 고쳐져가지고 이 모양이 꼬인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춘식 최고위원은 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로 활동 일하기도 했었고요. 그랬던 분이 이거는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놔두면 오히려 문신 때문에 부작용이 더 생기니까 차라리 그냥 합법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신을 한 사람들을 약간 윤세민 기자나 아니면 폭력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윤세민 기자로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문신이 많으신 분. 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조그만 거 하나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에서 문신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보면 그걸 알려면 문신 시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우선 전체 문신 시술의 절반 이상은 아이라인이에요. 거의 한 60% 이상. 미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은 부위가 눈썹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은 부위가 입술. 네. 입술 라인이죠. 한국인 가운데 문신을 받은 사람 전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그 세 부위에 문신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매일매일마다 화장을 하게끔 하는. 메이크업에 귀찮음이죠. 네. 그런데 그 메이크업은 되게 빡세고 귀찮고. 그런데 또 메이크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또 한편에 있고. 그래서 화장 비슷하게 문신을 받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걸 반영고 화장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도도님. 한국에서 문신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계층에 속할까요? 사무직.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야 되는 직업. 이런 쪽에 일하는 분들을 저는 좀 봤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래야 되죠? 사회 편견이랑 상관이 없다고 그래야 되죠? 목욕탕 수다러. 네. 수다러. 원래 목욕탕에 앉아서 봐야 그게 제일 잘 보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문신을 받은 이런 사회계층에 속하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 씨죠? 맞습니다. 집권당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씨는 현재 백수 씨고요. 네. 저는 신사동 문신사의 구속 뉴스를 듣자마자 홍준표 씨를 딱 떠올렸습니다. 문신계에 떠오르는 아이콘인 홍준표 씨. 그렇습니다. 눈썹에 앵그리버드 문신을 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조금 잘못됐거든요. 그리고 좌우 대칭이 안 맞아요. 전문가가 아닌 분이 시술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됩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홍준표 씨가 문신을 받는 와중에 자꾸 이렇게 눈썹을 꿈틀꿈틀 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게 아쉽네요. 눈썹 문신하시는 분들도 기술 좋으신 분들은 진짜 타투이 시들이 보고 놀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진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싼 데서 하셨다. 그랬을 가능성이. 그러면 홍준표 씨가 받은 문신은 합법 시술이었을까요? 아니면 불법 시술이었을까요? 불법이겠죠? 확신은 없습니다만. 시술은 합법이 돼 불법 장비와 무자격자에게서 받으신 걸 것입니다. 그러네요. 의사한테 받아서 일단 잉크가 불법이잖아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전국을 다 통틀어봐도 드물긴 합니다만 문신 시술을 하고 계신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분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 그 몇 분을 제외한 분에게 받았다면 홍준표 씨가 받은 눈썹 문신은 불법이었겠죠? 네. 이게 확신이 없습니다만 홍준표 씨를 조만간 청문회에 세워서. 뭐 자연인인데 지금.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하잖아요. 법을 어겼는데. 공안 패션 같은 거 찍히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럼 법원에 가야지. 하여간 철저히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원보다 청문회가 매력적인 이유가 여기 있죠. 법원은 그냥 심판을 하는데 청문회는 조리를 돌리죠.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런 의문은 남습니다. 불법이면 어쩌다는 걸까요? 문신은 왜 불법이어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많은 태투어 아티스트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사회 변화를 보면 마포구 지역에서는 정확히는 홍대 인근이랑 합정동, 망원동 이런 쪽이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책자 있잖아요. 책자가 집으로 오잖아요. 그 책자 펴보면 거기에 문신 광고가 있어요. 그래요? 타투샵이 있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어떠한 지역,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는 문신이 되게 일반화되어 있고 되게 그냥 보편적인 거고. 참고로 노원구에는 배달 시켜 먹는 책자를 보면 학원 광고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두 시켜 먹으려고 딱 봤더니 학원 광고가 잔뜩 있어서. 만두를 먹으려면 먼저 시험을 봐야 되는군요. 학원도 같이 시켜 먹어야 만두가 서비스. 중계동에서는. 하여간 한편에는 문신이 되게 일상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편에는 너무나 폐쇄적으로 보수적으로. 사실 보면 문신을 다른 사람이 문신한 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문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죠. 네. 그렇게 할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한테도요. 네. 자기 몸에 대한 자유는 자기 몸에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뭐 얼굴에다가 무슨 막 이렇게 뭐 막 전두환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이마에. 스냅백 스미스를 몰랐다가. 목장에 들어갔더니 전두환 이렇게 써 있으면 그때 불쾌감을 느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경찰에 갖다 바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분의 성함일 수도 있어요. 아 그전까지는 이름을 안 물어봤던 거야. 당신이 뭐냐고.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문신이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사회적으로 가끔 이렇게 그 중요한 일도 할 때도 있거든요. 중요한 일이요? 네. 뭐 석고필 씨 같은 분들이. 아. 그런 방향으로. 아. 프리즌을 브레이크할 때 쓰고. 네. 그러려면 문신이 필요하죠. 그럼 금지할 사유가 되는데요. 아. 그런가? 네. 그 영화 메멘토에서도 보면 그 저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쓰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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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상실증을 가진 사람이. 지금 바로는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치자 여러분. 하여간 문신은 죄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문신이 시술되는 연령대에 대한 규제가 되게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고등학생이 문신을 하면 왜 안 되라는 논의도 유효해요. 네. 그런 논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심해지면은 아이한테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가. 최근에 어떤 부모가 시킨 건 아니고 최근에 어떤 짤방을 봤는데 한 초등학생. 분명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그 온몸에 이레짐이 문신을 하고서. 그건 아마 저기일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판박이 같은 거 할 거예요. 이레짐이 얘기돼요. 오랜만에. 판박이 아니었고 토시 아니었어요. 진짜 문신을 잔뜩 하고서 빨개 먹고 이렇게 자기 인증샷 찍어가지고 올린 초등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끼어들기를 잘못 당했을 때나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운전자를 위한 이레짐이 팔토시를 팔아요. 맞아요. 써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슬슬 하나씩 그리면 부러우니까 나도 뭐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바깥 시선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걱정 별로 안 해봤어요. 저는. 다만 그 고민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수도가 이 고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해요. 나는 몸에 표시하고 싶은 뭐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 고민은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럼 나 말고 다른 한국에서 평생 산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하거나 그곳을 억압당한 사람이라서 이런 건 아닐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규제는 이익 집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에 의한 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개인으로 봤을 때는 표현하기 싫은 건데 표현할 게 없는 건데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누군가가 표현을 뭘 하는 게 너무 다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태투를 많이 한 무슨 자원봉사자 착한 아빠 엄마 이런 모습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헬웨이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사람이잖아. 뭐가 달라져. 제가 그렇게 막 자기 표현을 하는 제가 아는 미국인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수염도 많이 이만큼 있고 성격도 되게 사나워요. 그래서 별명이 약간 곰 이런 식으로 불리우고 그게 좀 사나운 곰이죠. 한국에 와가지고 문신을 하고 싶어가지고 문신샵에 가서 문신을 팠는데 곰을 한글로 새기고 싶었대요. 그래서 한글로 썼는데 곰돌이라고 써버려갖고. 저는 혹시 뒤집으면 문으로 읽히는 걸까 생각했는데. 곰돌이면 뒤집으면 이룸문이 되네요. 네. 한글문신은 조심하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손희상 선생이었습니다. 이 코 거는 소리는 초코가 코를 코를 코를. 오늘 좀 유난합니다. 많이 피곤했네요. 그렇다고 애를 깨워요. 초코야 일어나. 녹음 중이니까. 일어나. 그것은 알기 싫다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초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조경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도돈님이 들려주실 얘기는 뭡니까? 세 번째 키워드 그림자 노동의 종료 사람들이 요즘에 계속 바쁘잖아요. 백수도 바빠요, 사실은. 백수 바빠요. 백수 굉장히 바쁘죠. 꼭 그냥 오면 부모님들이 백수라는 의유로 뭘 자꾸 시켜요. 얼굴에 문신을 파신 홍준표 씨 있잖아요. 백수의 아이콘. 홍준표 씨도 최근에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맞아요. 언론사 많이 접촉하고 페이스북 계속하고. 미국에서도 접촉하시는 것 같아요. 페북도 계속 접촉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귀국하셨나?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쁜지에 대해서 이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 논의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사람이 왜 바쁜가? 왜 계속 사람이 일이 없는데 나는 돈 버는 일을 안 하는데 그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걸 안 하는데도 이렇게 바쁜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청취자분들은 답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동호회에 뭘 하느라, 교회에서 뭘 하느라. 누워 있느라. 집에서 꼭 하는 게 아주 어려운 거 있잖아요. 집안일이나 IQ 이런 게 아니어도 집에서 누워 있느라. 그렇죠. 이건 대개 지금부터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위안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항상 느끼는 마음의 주책감 있잖아요. 오늘 난 뭐 했나. 그걸 알려드립니다. 이게 일단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자급자족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살다가 또 내가 심어서 농사 지어서 먹고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자급자족이니까 내가 하는 노동은 결국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로는 이게 약간씩 양상이 달라졌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의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얘기를 처음 했는데 이분은 24년생인가 하여튼 20몇 년생이에요, 1900? 살아계세요? 아니요. 2002년에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성애 선생님하고 비슷한 연배. 한국에 태어나셨던 외국물 좀 드셨을 텐데. 그렇죠. 오스트리아 물을 좀 드셨죠. 대머리셨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OA라고 그러죠? 오피스 오토메이션.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수기로 장부 같은 거 전부 다 쓰고 있는데 이제 엑셀을 쓰고 더존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지금 처리를 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부기자격증, 주판기사 사라졌군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 바빠지면 당연히 그 시간이 이제 여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꿈꾼 건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일이 안 줄었고 일 자리는 줄었고. 여가 시간은 전혀 늘지가 않죠. 계속 바쁘잖아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딱히 직장이 없다고 해도 바쁘고 계속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노동은 자급자족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봅시다. 어떤 노동을 말씀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회사 매출에 이익이 된 건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스타크래프트요. 스타도 하고 게임, 스팀의 시간을 많이 바쳤고요. 그리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요. 초코하고 어딜 자꾸 나가야 돼요? 아 굉장한 초코하고 열심히 어딜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초코에 다양한 초코 상품이 있습니다. 초코 상품? 절키라든가 그렇죠. 육포라든가 노령견용 밥 그다음에 목을 덜 뻗어도 되는 컵 여러 가지를 고르기 위해서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제 아내처럼 만들거나 그런 일들을 막 해요. 관련된 되게 여러 가지를 뭘 되게 하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막상 돈 버느라 한 일은 시간 쓴 것만 보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축을 키우면 그걸 키워서 잡아먹든가 알을 먹든가 소 같으면 일을 시켰죠. 난 얘 안 먹어요. 그렇죠. 안 먹고 일도 안 시키죠. 그러네. 일도 안 해 이 자식은.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일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저한테 일을 시키죠. 네. 그러니까 손을... 일을 시키죠. 네. 사료 사야 되고 화장실 정리해줘야지. 그건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 줘야지. 백을 거나 이런 거는 직접 요구하고요. 그렇죠. 화장실 같은 거는 뭐 시키지 않지만 경고를 하잖아요. 네. 빨리빨리 안 하면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뭉개주고 가끔 경고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런 노동의 특성이 지금 자급자족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랑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다른 개라든가. 네. 다른 개죠. 저임금 노동이나 좀 착취하는 노동이 있죠. 하루에 8시간씩 한 달을 시켜놓고 한 돈 10만 원 준다든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액수를 적게 주는 노동이 아니라 아예 돈이 없어요. 이런 노동은. 무급 노동. 맞아요. 아예 무급이에요. 그런 일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고 나서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는 거거든요. 중간에 잠깐 나가서 드라마 같이 보고 수다 잠깐 떨고. 물론 어떤 엄마는 기분을 맞춰준다고 해서 금전적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금전적 보상이 없으시군요. 금전적 보상으로도 제가 또 기분을 맞춰드려야죠. 그렇죠. 기분을 맞춰주려고 돈을 줘야 돼요. 이제 윤세민은. 그러니까 기부엔 테이크. 그렇죠. 기부엔 기부예요. 기부엔 기부죠. 그러네. 주고 또 주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일단 오래된 것부터 얘기를 하면 전화 교환원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이야 이제 전화번호 눌러서 그냥 거시죠. 사실은 전화번호도 안 누르죠 이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안 외우고. 19대 전화번호도 외우기 힘들죠. 그렇죠. 내 전화번호 외우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하나 인천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중간에 그걸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었죠. 네. 이게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통화를 다 들어요. 듣게 돼요. 업무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도청이 되죠. 지금은 이제 교환원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호텔이라든가 좀 큰 회사 있잖아요. 아직도 있죠. 네. 그런 큰 회사나 뭐 그런 데를 가면은 아직도 그 수화기만 들면은 교환으로 연결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네. 호텔은 특히나 내선이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죠. 그렇죠. 사람 두고 뭐 모닝콜을 해주고 뭐 이건 상관이 없구나. 어쨌든. 네.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전화 요금은 계산하죠.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기계가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전화 들어가지고 어디 사는 누구한테 연결해달라고 하면 그냥 다 연결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전화번호부 날아가는 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죠. 아. 저는 이 말씀을 왜 해주셨나 했네요. 교환원은 우리의 통화 내용도 듣고 누굴 연결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자기가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이게 뭔 상관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환원이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생겼네요. 그렇죠. 전화번호부를 보존하는 일을 일단 우리가 해야 돼요. 노동. 그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아마 무슨 이견을 제시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든가 왜 나는 내 전화번호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하면 지금 이상한 사람 취급을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지금의 모바일 OS, 모바일 기기들은 백업을 통해서 그 노동을 좀 덜어준 건 있네요. 네.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요. 그 백업도 노동이에요. 그렇죠. 결론은. 이해했습니다. 백업조차 노동이에요. 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늘어나게 돼요. 지금 이런 거는 거의 내 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이런 전화를 이제 걸고 끊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이건 내가 하는 노동이 돼버렸죠. 중간에 전문적인 누가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집안일. 아, 네. 그렇죠. 거기에 포함되는 개 키우기, 고양이 키우기. 뭐 이건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개, 고양이를 이제 키우면서 이건 이제 키우기 전에 최소한 내가 이런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죠.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파양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죠. 아, 예를 되려면 내가 화장실을 치워야 되고 밥을 줘야 되고 밥을 사야 되고. 지갑으로 키워야 된다. 미용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대체로 알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노동의 개념을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일이죠. 네, 네, 네. 물론 이것도 무급입니다만. 무급이죠, 완전히. 돈이 들죠. 그리고 음식을 이제 뭐 차린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세탁을 하고 옷 치우고 옷 개서 어디다 넣어놓고. 네. 집안일. 가장 대표적인 노동이죠. 맞아요. 옷장 정리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할 정도로 좀 게으른 편이긴 한데. 귀찮아라는 이 절박한 심정 있잖아요. 옷이 어딘가에 쌓이고 있는 곳을 볼 때 그 귀찮음과 부담감. 그건 노동에 대한 부담감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제 우물에 이제 물을 갖다 채워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물을 다시 집에 갖고 와야 되고 논밭 갈고 장작 패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지금 하는 분은 거의 없죠. 네. 거의 뭐 자연인이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요즘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채널A에서 돈을 받으시지만. 그렇죠. 그 대가로. 한 차례 받으시겠지만. 병도 나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산업화 이후로 이제 이런 일들을 남자가 통상했죠. 그러니까 물 길어온다든가 논밭을 간다든가 대체로 남자가 하던 일인데 이제 여자가 했던 세탁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따로 나뉜 거예요. 이 시기쯤에. 그래서 이제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남자가 하는 일은 대다수 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여자가 하는 일은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이제 여성이 이제 맡은 대신에 남자들은 이제 나가서 산업경제에서 살려면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걸 만들어와야죠. 그러니까 가구 구성원 중에 이제 업무를 이제 전담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노인이든 어린애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집안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주지 않죠. 맞아요. 그렇게 이제 집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걸 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을 안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걸 외주로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돈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 맞다는 얘기가 되죠. 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다. 그 외에 반려동물들 산책시키는 것도 돈 줘야 합니다. 그렇죠. 일거든요. 네. 미용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을 만약에 그런 이제 무보수 노동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걸 이제 외부로 돌리면 그거를 기계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그걸 떠넘기면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네요. 그때는 비용이 발생해요. 내가 할 땐 돈이 안 되지만 남한테 시키면 돈 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또 출퇴근이 있죠. 저는 이런 사고를 해본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출퇴근의 노동. 통근 시간이 길수록 원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기도의 불행함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저 그저께 저 출장 갔다 올라올 때도 봤잖아요. 경산 양산 이런 데에서 큰 도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만약에 옆집에서 내가 일을 해요. 문 열고 나가서 바로 옆집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직장이에요. 그건 노동이지만 두 걸음짜리 노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역대로 그런 사람들은 늘 지각을 하죠. 너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요새미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회사까지 가려면 차로 2시간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받는 임금은 똑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돈을 더 쳐주는 직장은 없을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있긴 있으나.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한국은 출퇴근 시간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산재보장을 하게끔. 하게끔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천하는 때가. 그게 그 위헌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불행정하는 게 그게 위험 판결이 나온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럴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저희는 그게 쉽겠습니까? 공장기계에 손질내도 산재를 못 받는 나라인데. 저희는 처음에 윤세민이 있기 전에 김상조하고 유현상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출근 시간을 정하자. 그런데 유현상 PD가 제일 멀리 운전을 해요. 늦게 나오면 어떠냐. 그래서 그래 그럼 다 같이 그때 나오자. 그래서 그냥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걸로 잡았는데. 이거는 3명짜리 회사에선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알기로도 좀 퇴근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늦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심에 있는 커피숍인데 나는 용인에 산다. 화성에 산다. 동탄에 살아요. 그런 식이면. 출퇴근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데 12시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마감 처리하고 그러면 새벽 2시쯤 되겠죠. 그때 집에 갈 방법이 없죠. 택시를 타야죠. 그런 경우에 택시비를 지급하는 데는 있어요. 택시비를 지급하는 데는. 택시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스케줄이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퇴근이 오후 3시다. 그럼 버스비를 지급하지는 않아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주는 경우는 있는데. 한국이 메트로가 커지기 전에 이런 고민을 안 해보다가 결정적으로 많은 고민을 던져줬을 때가 세종시의 개발이잖아요. 제 주변에도 세종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세종이 아니라 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저는 알 바 아니니까. 그냥 A, B, G 전만 말하면 되잖아요. 섞을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도 아닌데. 세종이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직장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국가가 지금. 물론 그전에도 대전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 그게 노동이라는 생각은 우리 이제 보통 요즘 트위터에 많이 다니는 농담처럼 얘기해보죠. 서울놈들은 못해요. 그래서 저 옛날에 강남 쪽에서 알바할 때 그때 딱 신분당선이 생긴 거예요. 그때 용인 살던 사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해요. 1시간 반에서 30분으로 줄었을 때 그 감동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한의 유명인사 한 분이 돌아가신 게 있죠. 북한의 유명인사요? 네. 김정남 씨라고. 아, 네네. 최근이라긴 좀 시간이 지났네요. 그분이 공항에서 키오스크 쓰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맞아요. 키오스크가 기계잖아요. 아, 키오스크를 쓰는 것도 노동이군요. 그렇죠. 키오스크가 생기기 전에 외국에 나가거나 그럴 때 그냥 사람한테 갔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자리를 내가 창가 자리를 받고 싶고 앞자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얘기를 해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자리를 얻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달라져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이나 아니면 키오스크한테 직접 가서 내가 어느 자리를 갖겠다고 체크인을 해야 돼요. 맞아요. 땡데리아나 땡도날드도 요즘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죠. 지하철 표 살 때 옛날에는 영무원한테 가서 구간요금이 별게 없을 때는 어디까지 간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신도시까지 지하철이 뻗지 않았을 때는 이러면 됐어요. 하나. 이러면 됐어요. 기껏해야 800원 아니면 9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구간이어라고 따로 말하지 않은 이상 무조건 똑같은 걸 줬어요. 서서 받으면 됐어요. 지금은 키오스크에서 내릴 때 정하고. 그렇죠. 타는 데는 정해져 있다지만. 수화물 무게 같은 것도 체크해야 되고 기내식을 내가 먹겠다 안 먹겠다 사전에 다 내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용을 내가 그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돌려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사람들이 없어졌지만. 땡도날드가 키오스크를 지금 한국 땡도날드가 본격 도입을 시작했는데 다 됐는데 거의. 네. 땡맥 가격은 안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가항공일수록 항공사는 좀 이런 게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 개념을 전혀 모르고 예전에 유럽을 한번 갔는데 갔다가 제가 체크인 개념을 전혀 몰랐던 거죠. 이걸 온라인으로 미리 해야 된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벌금을 냈는데. 벌금도 내야 돼요? 네.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체크인을 안 한 죄로 벌금을 냈는데. 문제는 그게 저가항공이었기 때문에 벌금이 항공요금보다 비쌌어요. 어머. 네. 돈 10만 원 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유럽을 10만 원에 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지? 우슬로에서 헬시키까지 가는 거였나? 아. 유럽 안에서. 왜 놀라세요? 깜놀했네. 탈린이었던 것 같다.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데. 네. 한 1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때 한 5, 6만 원 됐던 것 같은데 그 비용이. 그랬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체크인 한다고 갔더니만 저쪽 가서 벌금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해 주신 얘기들, 나열해 주신 게이스들의 공통점이 앞으로 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런 느낌인데요. 해야 되는 노동이 맞는데 했을 때 받는 게 없고 하지 않았을 때 나가는 비용이 있다. 그렇죠. 는 것으로 들립니다. 나가는 비용이 조금씩 점점 더 생겨날 거예요. 요즘에는 셀프 계산대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마트에서도 몇 개 이하 같은 경우에 셀프 계산대로 유동하는 곳들이 있기도 하고. 좀 집 더하기라는 마트에서 처음 봤는데 이걸. 네.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집 더하기에 있죠. 네.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다른 사람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 그런 이유로. 그리고 또 뭐 좀 약간 신기하잖아요. 내가 찍어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게. 그래가지고 고객들을 이제 셀프 계산대로 유도를 한 적이 있는데. 캐시어를 마트에 있는 캐시어분들이 언뜻 보기에 일하는 게 쉬워 보이는데. 아니죠. 막상 그 앞에 서니까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결과적으로 더 길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줄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더 빠를지는 모르겠어요. 줄이 덜 서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내 앞에서 누가 헤매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익숙해 숙련되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시간이 결과적으로 더 걸릴 수 있어요. 내가 그쪽에 좀 탁월한 재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주변에 계산을 혹시 못하거나 물건 그냥 빼갈까 봐 두세 개에 한 명씩은 전담을 해요. 셀프 주유소에도 직원들이 쳐다봐 주죠. 사용법을 알려주고 일종의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그러네요.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원 교육이 이식된 거군요. 라이트하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 되게 불쾌해 하거든요. 저희 가게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속으로 아 나 뭐 배워야 돼? 하는 생각이 확 들어서 되게 불쾌해지고. 그래서 네 그거 주세요 라고 해서 시키면 진짜 거지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가르칠 땐 배워야 돼요. 그런데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 마트에 있는 캐시어분들이 신세를 덜 지거나 안 지게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물건값을 1원 한 푼 안 깎아주죠.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집 더하기 마트가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노동의 대가는 집 더하기 마트가 가져가죠. 그렇군요. 거긴 사람을 덜 쓸 수 있으니까. 우린 고객인데 우리가 고용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봉투에 혹시 담아주던 건 기억이 나세요? 기억 안 나요. 왜냐하면 전 이제 진짜 빠르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걸 물건을 담아주는 분이 별도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쪽에서요. 지금은 그걸 이제 카트를 끌고 가서 계산을 하면 나는 얼른 거기 가서 뒤에 봉지를 받고 물건 담을 준비를 해야죠. 그렇게 물건을 담는 것도 사실은 원래는 기업 측에서 하던 노동이죠. 그렇군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셀프계산대 이런 게 직원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얘들은 파업을 못해요. 고객이거든요. 소비자는 파업을 할 수 없고 기계도 고장은 날 수 있겠지만 파업을 할 수가 없고. 직접 대면하는 무슨 인간관계에서 어떤 이점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포기한다면 경제적으로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부정부패, 횡령 이런 문제도 없잖아요. 기업들이 점점 소비자한테 아마 떠넘기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집안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시대에는 기업이 하나씩 하나씩 업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형태도 비슷한 형태다. 그러네요. 우리 휴대폰만 봐도 그러네요. 예전 휴대폰하고 지금 휴대폰을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 투지폰 쓸 때 있잖아요. 전원폰 입력해서 그냥 쓰면 됐어요. 지금 스마트폰 새로 사면 세팅하는데 일주일? 짧게는 하루가 길게 일주일씩 걸리죠. 그렇게 오래 걸려요? 개인차가 있지만. 흔히 아는 그런 셀프 서비스 식당. 푸드코트라든가. 맞아요. 패스트푸드 음식점. 땡 다하널드. 이런 데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사님 뷔페 식당. 그런데도 음식을 되면 내가 갖고 오고 다 먹고 나서 치워야 되죠. 그리고 물은 셀프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고 아마 음식점이 비쌀수록 직원이 일을 다 해줄 거예요. 와서 주문은 뭘로 하시겠냐. 그런 거 다 물어보고 그릇 갖다 주고 치우고. 못 먹고 못 살면 서비스의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습관이 안 생겨요. 그냥 유명한 식당에 왔으니 음식값이 전부겠지? 라고만 생각하게 되죠. 가격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싼 음식점에 얘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저렴하고 고객이 이런 일을 직접 맡아서 처리해야 되는 음식점이 숫자나 총 매출면에서 고급 음식점의 한 10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고객들이 전부 내가 노동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네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신 테스트기가 있는데요. 이건 절대로 생각 못했어요. 보통이라면 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인이 알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의사한테 가야지 알죠. 그랬는데 이 노동 과정이 생략되죠. 이게 테스트기가 생기면 대신 내가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검사했을 때가 내가 의료인이 아닌 이상은 정확도가 약간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사용법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약간의 대가를 받죠. 그런가요? 네. 이거는 비용 면에서는 이득이 없는데 임신 여부를 나만 할 수 있잖아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죠. 만약에 동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끈끈하다 그러면 제 산부인과 나타났대 그것부터 시작해서 운동 내에 퍼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본인만 먼저 알 수 있다는 무형의 보상이 있죠. 무형의 보상 같은 걸 생각해야 되는군요. 이런 류의 지금 쭉 나온 노동들은 진짜 보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흔하게 하는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은 노동입니까? 노동이죠. 이건 재밌어 하세요? 저는 자발적으로 하루의 절반을. 하루의 절반.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는 노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어떤 노동은 매우 피곤하죠. 예를 들면 저는 휴가를 가자고 가자고 식구들이 하면 그 휴가를 준비하는 일이 엄청난 노동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노동이죠. 청각들은 참 그런 걸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걸 훨씬 더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사는 건 되게 귀찮아요. 저는 웬만하면 온라인에서 하려고 그래요. 가격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요즘 많이 줄었지. 물품에 대해서 제가 가격 차이를 어디까지면 온라인에서 사겠다. 하지만 이만큼의 차이가 안 나오면 그냥 오프라인에서 사겠다. 그런데 그거를 알아봐야 돼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가격 차이를. 그렇죠. 그것도 노동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물건을 고르고 쇼핑하는 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즐거운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쇼핑몰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 직장에 계속 물건을 권하거나 거기를 관리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손님이 알아서 보잖아요. 노동이죠. 그것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문제. 이건 또 뭡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일시켜서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하나의 독립된 안보코화된 서버를 통해서 자기 아이디와 패스워드 관리를 맡겨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소수고 아직까지는 보통은 저처럼 어딘가에 또다시 암호화된 수기로 모든 사이트에 암호를 적어놓은 다음에 그 암호를 봐서도 내 진짜 암호를 모르겠다. 이러면서 괴로워하곤 하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숫자만으로도 암호가 됐었는데 알파벳이 들어가야 되고 요즘엔 특문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건 그냥 비논리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런 거 처음 생각해놓은 놈은 진짜 자식 낳을 때 자식 이름에도 숫자하고 특수기호 꼭 하나씩 넣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할 것 같은데. 짜증나. 어쨌든 그러니까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업체가 점점 복잡한 비밀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숫자 네 자리로 됐던 게 알파벳 넣어라, 특수문자 넣어라,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겠다 이런 것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 소재가 정보를 입력받고는 유출시킨 기업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그거를 어디 게시판에라도 올려놨는지 그거에 따라서 해킹에 대한 책임 소재는 좀 다른데 개인이 사고를 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사실 회사 책임이고 은행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데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 사례에서 아마 보상을 받은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한국은 특히나 더 그렇죠. 그걸 요구하고 주기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바꿀 걸 요구하고 이전에 몇 회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하는 걸 아예 거부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 복잡하게 해놨으니까 또 요구 안 하겠지 해놨으면 2차 비밀번호 만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이트 아이디를 다 기억해야 되고 그 비밀번호 복잡한 걸 다 기억해야 되고 보통 한두 사이트 가입하고 있는 분 없죠. 그 알실에서도 몇 번 다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기업이 왜 그걸 고객한테 시켜라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그걸 기억하든 적어놓든 이것도 노동이죠 사실은.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분명히 내가 접속하는데도 이거 비밀번호 한 5번 틀리면 은행 가야 되고. 토 나와요 진짜. 자꾸 끼어들어지면 죄송하네요. 그런 것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저는 저거거든요. ATM기 확인하라고. 카드 복사하는 장치가 붙어있는 ATM기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라고 정상적인 ATM기 사진 붙여놓잖아요. 네. 그걸 왜 제가 확인하냐고 지네가 관리를 잘해야지. 그것도 있죠. 그리고 아니 그것까지 같이 갖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복사되면 내가 확인 안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복사 방지 장치를 붙이지 않고 그걸 전가하는 거군요 고객에게. 그러니까요. 그런 확인하는 노동을. 이거 재밌네요. 알아보니까 되게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알수록 불쾌합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 말고도 사실 무수한 얘기가 더 있고요. 네. SNS도 문제죠 사실은. SNS입니다. SNS는 은호동이죠. 트윙여라든가 SNS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그게 사실은 그 회사의 가치를 높여주죠. 정보를 입력해 줌으로써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노동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고 SNS를 쓰는데 SNS를 하기 싫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노동이거든요. 아 너 왜 인스타그램 배불려주는 먹자를 올리니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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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은 별만 달았는데 네이버는 코스닥 1위가 됐어요. 그렇죠. 1위는 아니지만. 그런 인식이 되죠. 이것도 매우 철학적인 접근이군요. 근데 철학적인 접근을 안 하면 이런 걸 캘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 사이트의 가치를 높여주는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지금 아마 알고 있으면 내가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런 게 점점 늘어나는데 이를테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SNS 같은 거는 산업사회에는 아예 없었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마 점점 늘어날 거고 지금 인건비가 자꾸 오르네 어쩌네 하고 기업이 계속 우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점점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적어도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걸 할지 안 할지를 내가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볼 수는 있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고민까지 갈 건 없고 그냥 저는 안 해버리거든요. 귀찮으면. 혹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회원가입 요구하면 다 가입 안 해요. 그걸 노동이라고 인식하고 계신 거네요. 그런데 제가 인식을 딱히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기술이 발전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매일 바쁘지 왜 우리는 점점 여가가 줄어들었을까 그런 말씀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여가 짱마로. 저는 한 달에 한 4일 정도 일하거든요. 4일 일하고 나머지를 다 놀아요. 그런데 나머지 다 노는데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돼요. 아니 이것만 해도 한 달에 4일을 일하진 못할 텐데. 그런데 하여간. 원고를 한 시간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대답. 부럽다. 진짜 부럽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들 중에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가 쓰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페이스북도 저 한 2주에 한 번씩 접속하나 그렇다고요. 본인이 글을 쓰고 남이 뭐 하는지는 안 보더라고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쇼핑 같은 것도 제가 안 하고 그렇네요. 우리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저에 대해서 가장 한심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가 그래서 일을 앙 다물고 김상조한테 카드를 하나 줬어요. 다 네가 사라고. 그런데도 왠지 벽에 거는 못 이런 거는 내가 사야겠는 거야. 벽에 거는 못? 벽에 붙이는 어디에 붙이는 어디에 쓰는 내가 사야겠는 거야. 그거 고르는 노동을 하면서 아 짜증나 이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나 참 성격 나쁘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게 노동이라는 생각은 저는 오늘 처음에 했네요. 저는 지난달에 노동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난달에 소득신고 해야 됐잖아요.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죽겠죠. 그것만 가지고 한 3일을 일을 했네 정말. 그래요? 저는 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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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는데 그냥. 번 게 있나봐. 되게 짜잘한 게 이런저런 곳에서 되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 곳에서 계속 꾸준히 있으면 그거 한 번에 받으면 되는데. 홍택스와 싸움을 하셨군요. 그래서 월급쟁이가 최고인 거예요. 저만 해도 물론 매우 유능한 회계사님이 저를 도와주고 계시지만. 이 얘기 저 얘기하면 계속 네 네 이러면서 듣는데 다 고민해야 되거든요. 나와 있는 거 모든 거. 생각하면 와 내가 돈을 벌고 경제생활을 한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노동 장난 아니구나.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유형인지부터 검색을 해야 되는군요. 어떤 유형? 소득신고 할 때요. 프리랜서. 아 맞아요. G인지인지. 맞다. 근데 그거는 하기 전에 세모 서류 날라올 때 이미 써 있지 않나요? 서류 안 날라오더라고요. 이런 류의 피로.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처럼. 기업이 자기가 가진 가치에 비해서 더 많은 가치를 받도록 전혜업체가 많이 강요당하는 시절에는 말이죠. 내 차에 스노우체인을 끼우면서 이게 필요 없는 타이어를 좀 개발하면 안 되나? 그러면 여름에 안 팔릴 테니까 아마 장사 안 된다고 안 만들 거예요. 끝에만이라도 문콕이 안 되게 좀 부드러운 재질로 바꾸면 안 되나? 개발비 때문에 힘들겠죠? 뭔가 제품을 사서 내가 그게 고장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요. 요즘에는 모델 업무부터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을 불러도 어느 정도는 내가 알아봐줘야 돼요. 맞아요. 저는 이제 또 장사하는 입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거 열심히 하거든요. AS 받을 때 알아야 되는 거. 최선을 다해 공부한 다음에 막판에 전화하기.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는데 스스로를. 노동을 해주셨네요. 왜냐하면 내 노동은 그 회사와 연결되기 전에 최아래 말단에 있는 CS 직원과 연결되거든요. 내가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칠 수 있는 CS의 노동의 현장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애써 잊어버리는 거죠. 나는 저 기업의 가치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걸.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도 가까이서 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 파주의 도도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카베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탁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시각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신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번 주의 민주평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손희상 선생과 노동님과 윤세민 기자였습니다. 셋 다 경기도로 짜집니다. 네. 노원군은 멀어서 경기도로 저희들은 이해하겠습니다. 거의 경기도죠 뭐. 네. 두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김강진이 형과 다시 인사드리죠. 저는 유승균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Let's go to go to end gr curriculum. Teele O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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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uck. Listen to me. 어때요? 감사합니다.